이번 주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땅에는 두리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부리는 하나님껏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부리는 아담의 우선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 세상 것, 이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제대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죠 그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원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수고할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 것을 향해서 달려갈 적에 아라바야에서 확실한 것을 붙잡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것, 우리는 이것이예요 늘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난 것, 이것 쪽으로 달려갑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늘 하나님께서 그게 전부고 그 안에 모든 것 다 들었고 그 속에서 나는 실제로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민 사람들이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민 사람들의 불행이 다른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젠 딱 끝났으면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전에 내가 아담의 우선으로서 살아왔던 세상 끝에 사랑 끝에 각인돼서 그래요 그게 각인되나니까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전에 그 살아온 것들이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믿는 자들에게는 불신자는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세상 것으로 자기 중심으로 막 엮어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 바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 어제보면 우리는 사람 속에서 태어나고 사람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전부야죠 특히 예루살렘이 또 그렇죠 예루살렘은 대단합니다 뭐 여러 번 했잖아 다라판 본부가 있고 내놓으라는 삶 다 와 있고 또 거기에 막 사람들 다 몰려와 있어요 다 이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막 뭔가 착각이죠 예루살렘 우린 주 안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난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는 너무 깊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 속에서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했고 그 속에서 공부하고 은퇴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굉장히 깊이 또 우리 예수 믿는데도 또 이게 이제 또 들어와요 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자꾸 우리에게 침투 들어오고 이 사탄의 작업이거든요 여기에서 난 것 그래서 갈라디아스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 사람에게 나에게서 난 기쁘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그렇죠 뭐 이런 쪽으로 마음이 막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이쪽으로 막 사람들이 막 흘러가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요 갈라디아스 1장 10절입니다 이거 참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 자꾸 비율을 맞추고 뭐 사람 좋게 하고 사람 중심으로 여겨나가면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이렇게 올인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줍니다 사실은 뭐 사람은 알잖아요 영업사도 그랬어요 사람 보통 말입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 창세의 3장에서 엮어온 인생이라 예수는 믿었지만은 이 인생이 온갖 짓을 다하지요 사단에 속해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스 1장 11절에 보면 주로 사람의 뜻 사람의 뜻 갈라디아스 1장 11절에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뜻 또 당신은 이런 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사람의 뜻 이 사람의 뜻에 따라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지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인간의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갈라디아스 1장 12절에 보면 사람에게 받고 배운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스 1장 12절에 보면 결국 인간은 누구 교육을 받았어요 인간 교육을 받은 거예요 사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너무 깊이 불이 받게 돼서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도 찾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비행기 있어가지고 이 교회 안에도 막 이렇게 이런 거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죠 너무 기독교는 독선적인지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양이 잘되고 행복하고 정말 멋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을 깊으려면요 막 깨놓고 말하면 신앙이 잘 안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만이게 진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냉정했는지 압니까 광야에 나왔을 적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지지 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 것으로 엮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망만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으로 성망만 바라보니까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말이야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을 엮어가지 않아요 다시 이건 뭘 말입니까 훈련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더 힘들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엉켜가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기는 뭐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라버리잖아요 심지어는 먹고 마신 농사지 있는 것까지도 손 대지 마라 내가 다 먹여줄 테니까 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에 있을 할 백성은 24시간 성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훈련이 안 돼요 너무 이 속에서 깊이 살았기 때문에 고샌땅이면 농사지기 좋고 말이냐 그 고기 잡으면 좋고 말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40년 훈련을 했는데 여기에서 두 사람 위에 갈렘 요사 위에는요 늘 마음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뿌리가 있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방향을 확 틀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올인해 보면 다 끝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이 자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사람의 영향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냥 뭐 다른 거 없고 성경과 기도 속에 늘 교회 중심으로 성령 충만 주니까 막 전도하러 나가고 또 맞대가 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제 중심은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러냐 내가 32년 동안 사람을 통해서 당했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너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모를 통해서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이 무슨 말하면 한길로 흘러버립니다 왜?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완전 보금 속에서 보금 누린다면 하지만 거의 사람들은요 불신앙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엉켜있고 그래요 때문에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에루살렘이 대단하잖아요 이는요 전도본부가 있습니다 에루살렘 그런데 바울이 왜 그리 안 갔단 말이에요 부하렙 주님 만나자 바로 아라비아에 갔습니다 그 아라비아는 뭐 한국이지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는 정말 내놓으라는 사람 다 와 있어요 전도본부가 있으니까 막 여기 가서 뭐 한판 벌리고 말이지 뭐 그게 굉장한 겁니다 에루살렘이 그래서 이 에루살렘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2절에 뭐가 있습니까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보고하러 자기 사역 보고하러 이제 자기 사교인 것을 다 정돈해가지고 제출하기 위해서 이제 본부로 갔지요 이분 본부 알죠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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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요 거기 내놓으라는 사람 다 와 있고 이게 문제라요 이 본부에 가면 이제 사람의 역량을 더 깊이 받지요 거기에 갔더니만은 거기에 유력한 자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아주 그 본부에 가보니까 아주 유력한 자 있어요 그렇죠 유력한 자 또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니까 기둥 같은 사람도 있어요 기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휩쓸리지 않겠어요 아 교회에 딱 돌아보니까요 야 저 사람 봐라 뭐가 있어 대단해 또 자기가 대단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온 사람이 볼 적에 아 저게 붙으면 나도 살 길이 있겠나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 베드로가 대단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본부 교회 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엮어 가지고 패거리도 만들고 교회를 자지우지합니다 아십니까 이 성도는 모른단 말이야 성도들이 막 보고 사실화되고 하나님께로 딱 돼 있으면 되는데 이 성도들은 말이야 장석이 3장에 어깨서 살다가 각인됐다가 이제 또 이런 예루살렘에 보니까 이야 내가 잘 왔구나 나도 말이야 저런 사람 만나면 저런 사람 되겠구나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딱 한 사람이 영향받았어요 유광호스 목사 그것도 다른 데서 영향을 잘 안 받아요 오직 보고미대만 영향받았어요 왜 사람을 알잖아요 제가 왜 인생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험 속에서 영향이 밝으니까요 그 사람 쳐다보고 그 사람 말하는 것들을 보면요 저건 아니다 아 이게 왜요 아주 쉽게 판결하거든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스스로 속입니다 되지도 못하면서 된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요 보통이란 갈라디아스 6장 3절의 7절입니다 되지도 않으면서 된 것 같이 말이야 이거 참 보통이란지요 하나님 볼 수 있게 얼마나 가정스럽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더 내다보고 했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아니다 말이야 그런데도 막 남들 앞에 가서 말이에요 자기는 대단한 것 같이 말이야 대단히 뭘 잘하는 것 같이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내가 자주우지 한단 말이야 큰일 납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갈라디아스 3장 6절이죠 1절에서 6절 율법 행위로 가지고 주로 있는 사람들은 행위로 말 말이죠 이거 굉장히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고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오직 가야 되는데 하나님 것을 향해서 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단이 장난입니다 사단이가 거짓하는 거예요 본인도 속히고 있죠 갈라디아스 4장 3절에 초등학문 가지고 이거 왜 무서워요 초등학문 가지고 공부 좀 했다고 말이지 책 좀 봤다고 말이지 이런 것 가지고 말이야 참 자기는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다 된 줄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스 5장 1절에 방종입니다 다 끝났잖아 뭐 그 몸은 대수냐 말이야 좀 그런 짓 하면 어떻냐 말이야 이게 복음 밖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방종입니다 한때 우리 다라방에도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방종으로 막 흘러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큰 은혜를 갖다가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장애하는 누굽니까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가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담이는 우때 무너지습니까 자기 부인은 하와한테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책임은 누구예요 아담 책임이야 하와이에게 분명한 복음을 줘야 되는데 복음을 못 줬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막 무너집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자연인에 대해서 좋아하는 이유지 하나가 자연인에 돌아다니는 사람 전부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의 스트레스예요 이혼했다 사기당했단 말이에요 전부 사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병이 얼마나 무서워요 스트레스 받으면 딱 사람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제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조심할 것이 사람이야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24시간을 적어봤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요 그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딱 적어봤다니까요 아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겠어 분밀리 오더라고요 그만큼 영적 생활에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신앙생활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교회 와서 하고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 보면 상당히 유력한 자라고 기둥 같으니까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잖아요 사실은 바울은요 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디로? 아라비아로 아라비아로 뭐하러 갔습니까? 이제 제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놔서 하나님의 것 찾아서 챙기려고 더 하나님의 것을 깊이 알고 이게 갱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구운 바는 뭡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마음을 두고 성경기를 봐요 굉장하죠 어저께 부산에서 어떤 따라방에 중요한 사람하고 둘이서 차를 안 자라는데 나는 목사님의 메시지 가끔 더 습니다마는 목사님은 뭔가는 틀리는 것 같아요 이러들 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이러들 내가 그런 말 했어요 난 32년 동안의 인생 살다가 그만 살고 싶었어 이런 세상에 나면 더 살 필요가 없다 이거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인간 사는 것도 아니야 빨리 끝나야지 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 제가 하나님 만났다 만나고 그 다음날부터 나는 세부에 세부 기도 가고 퇴근 시간에 뭐 했냐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거 했다 하나님 만난 그 다음날부터 세부 기도하고 나는 갔어 퇴근 시간에 하나님이 너 종점에 교회에 있지 않느냐 집에 가서 마 너 토행금지대에 가지 않느냐 종점에 있는 네 교회에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해 나는요 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감동적이니까 그건 성령인 줄 몰랐죠 교회에 가서 불쾌놓고 두 시간 세 시간 이게 나를 이렇게 만들다 했죠 아니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이 자체만 해도 행복했어 이전에 내가 살던 인생은 완전히 틀려 무언가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간데도 내 마음 속에는 내가 느낄 수 없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낄 수 없는 참 평안과 해방과 자유안과 내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있더라 이랬죠 아 목사님 그랬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에서 끝날 건데 제가 두 달 만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아시죠 초대교회 문도들이 들은 그 성령 충만 사도행의 2장 이걸 딱 받고 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완전히 하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적인 믿음이 와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와버렸어요 이거가 내 인생을 넣고 가는데요 와 이런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내가 이거하고 또 틀립니다 강한 하나님께서 사실적인 믿음이 지혜가 능력이 와버리고 성령 충만이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두 달부터 왔다 지금까지 이 은혜를 내고 누리고 있다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아 내가 새복기도 가고 내가 퇴근 시간에 집에 안 가고 성경 본 이것이 나에게 이런 축복이 안 갔다 그러겠지만 아 그러냐고 이 정도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다 하더라 이거를 성경 속에 보기 시작했고 이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는 걸 다 보았다 난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 신기하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다가 이랬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율법도 끼 있고 다른 게 많이 꺼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만나자 바로 오프닝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깨끗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은 이제 오직 하나님 것을 향해서 하나님 것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밥도 먹고 돈도 쓰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뜨더라 참 이게 갈라디아 1년 반 만에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 아 그랬군요 목사님은 유 목사 만나기 전에 벌써 영적 생활이 너무 사실적인 축복을 누린대요 그렇다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목회도 하고 한 16년 했는데 이상하게 시험이 오고 사람 넘어서는 게 힘들고 또 그러면서 이상하더라 문제 사건이 오니까 주저앉더라 그래서 내가 갈등을 많이 느끼다가 그때 전도자를 만났다 전도자가 첫 시간에 이걸 이야기하더라 다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길고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나는 이대로는 안되겠다 이것은 울산 접어버리고 이쪽으로 올인했다 왜? 미쳐버렸다 또 그 당시에 실제로 복음 들으니까 미치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한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거 아니다 이게 전부다 그래가지고 제가 했다고 그래 내가 미쳐가지고 지금 30년 넘었다 가니까 아 목사님 전년 내년 몰랐는데 목사님이 남들이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엮어 줬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돈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습니까? 100% 주님께서 엮어갔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여러분 잘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껏 바울은요 아라비아로 정말 그렇잖아요 아라비아 뭐 때문에 신해산에 있는 아라비아로 갈라데아스 1장 17절 또 그러면서 갈라데아스 4장 25절 이런 시간이 내게 필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을 늘 가졌어요 왜? 사람들 안 만나니까 사람 만나보다도 내가 더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또 하나님 나라와 연관을 위해서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엉킬 필요 없지 않아요 이런 문화에 엉킬 필요 없지 않아요 오늘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 사람에 자꾸 엉켜 들어가서 그렇고 또 자꾸 문화에 휩쓸려가서 그래요 또 세상 것에 휩쓸가면 안 돼요 정말 저는요 참 감사하려 했습니다 아예 예수 믿는 그때부터 바로 올인해가지고 하나님 것을 향했어 그건 나의 아라비아죠 지금도 저는 나의 아라비아입니다 적어도 뭐 신앙생활에서 지금도요 뭐 이런 소리처럼 웃고 지납니다 24시 저는 보금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사탄은 날 못 끈일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도 내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보금 20시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은 축복으로 내게 열어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금 24시 할 것 같잖아요 보금 24시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엉켜 나가면 여러분 상당히 고생합니다 고생정동아리죠 자 그러면 이 아라비아를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이 보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보금을 꼭 알고 사실화된 사람들이 이리 가지요 다시 말하자면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과 이런 걸 확실히 가지니까 저는 이제는 하나님 것을 향해서 달려갔잖아요 이거야 축복입니다 축복 견도가 아니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날 정도입니다 사실은 제가 신앙의 시간에 50년 가까이 됐지요 제가 목회가 벌써 48년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뭔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세복 기도를 한 두 주간 내가 한 3, 4일씩 맡기면 목사님 이거 힘들어서 목사님 잠이 안 온다고 잠이 온다고 극지 돼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본문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만 썼습니까? 큰 많은 성도들 엮어가고 큰 수용하고 또 우리 따라빵 속에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참 행복하다 내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내가 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수 배아가 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바울같이 아라비아 가서 다른 거 다 내리고 하나님 끝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을 위해서 하는 그로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여러분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가장 통로가 뭡니까?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을 드러나는 것이 이 하나님 사람 존재를 어떤 사람으로 말하십니까? 로마스 5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한평함이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를 만든다니까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께 용서고 예사란 말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다니까요 이게 지금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누리지는데 사단이 자꾸 사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면 된다 된다 뭐가 돼요? 더 구렁텅이 빠뜨리는데 자기도 안 되면서 말해 스스로 말해 자기도 속이면서 말하지 그렇게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잔인 아니잖아요 남은 못 속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 묻지 말라고 했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해서 날 떠난다고 해요 그런데 로마스 5장 12절에서 14절 한 사람 아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결국은 이 선악과에 손댔잖아요 손대니까 바로 이 죄가 원죄입니다 참 무서워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는 잔석이 3장에서 저주 재앙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죄가 무서워요 나만 끝나면 내 자손까지도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뭐 별 수 없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야 되잖아요 왜?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는 떠나잖아요 누구의 장난입니까? 게시록 12장 9절의 사탕의 장난입니다 저는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엮어가면서 사람을 자꾸 구릉터에 빠뜨리고 불신앙 엮고 말이야 감아보면요 내가 이 가정도 보면 아니 부부가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가 불신앙하고 미워하고 말이야 이상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래되었단 말이에요 이래되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요한복음 8장 4절 존재 자체가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끊임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 이 사단이가 이 언약을 어기하니까 마귀 자식 마귀 새끼 마귀 짓 안 하잖아요 나도 예수 민사는 가만히 보면 자꾸 마귀 사단에 속해요 속이니까 그냥 놔두면 될 건데 안 되면 기도만 해주면 될 건데 그걸 건드려가지고 자기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요 부모가 말입니다 친구가 말입니다 교인들이 말입니다 그냥 놔두고 기도만 해도 될 건데 그걸 자꾸 찝찝해가지고 자기 같은 존재를 만들어본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결국 이놈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귀신성기력이야 자기 이제 새끼를 죽이는 겁니다 완전 멸망으로 부른 드리로 빠뜨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요 참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지가 다 책임지 않는 먹고 마시는 거 사는 거 수고해 먹으면 짐을 지는데 그따다 귀신성이니까 정신배에 오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정신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살면서 평안이 없다 정말 저녁에 이제 잘나고 다 가는데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행복하나 이거 하나님이 오늘도 너의 인생을 엮어 줬구나 아무 그게 없어야 돼요 동기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 동기 채우려니까 염려 걱정 다 하고 앉았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내일 내가 살지도 모르는데 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참 평안과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이 역습해 주셨네요 내일도 당신이 엮어 주세요 우린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아무 써질 것 없는 사람의 말따말에 엉켜가지고 같이 뒤범베이 된단 말이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정도가 있잖아요 결국은요 되는 일도 없지만요 병에 시달립니다 병 아십니까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예고 없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요 몸에다 죄를 지으면 아십니까 이게 몸에 병으로 옵니다 아십니까 몸에다 죄 지으면 이거 참 정신병이 됩니다 내 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가지고 그 사람을 고칩니다 이렇게 병을 이런 사람 감아보면요 자기 몸을 함부로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내가 그룹하니 너희도 그룹하라 우리 안에 그룹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함부로 재려질 수 있습니까 방종입니다 방종 아십니까 방종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병을 주는 거예요 병을 주니까 깨달잖아요 아이고 나는 이런 죄 이제 지어서는 안 되겠다 안 지어야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린 그리스도가 몸이 우리 몸의 성전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성전 그런데 굉장히 조심이 그러면서 결국은 지옥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점이 됩니까 세상 살아갈지 지옥 같았는데 결국은 죽었을 만에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간다 하면 생각해요 끔찍합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러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새끼도 거기로 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 우리 새끼 괜찮다 안 괜찮아요 아십니까 똑똑히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새끼를 갖다가 이 하나님 것을 찾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있다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에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눈앞에서 이런 짓을 해도요 아무 말하지 말아요 말하면 안 듣습니다 더 티 나갑니다 기도만 해줘요 그 속에 성령이 있다면 계속 기도해보면 그 성령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내가 죄를 지었었구나 선행 착한 일 해볼까 착한 일 그렇습니까 이렇게 남아있으면 사람의 의로가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철학이나 좀 하고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을 저런 일 하면 내가 행위가 율법 이거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의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아닙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에 성경이 말했고 율법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다고 오셔서 뭐 하신다고 우리와 하나님과 하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로마서 3장 25절 하목 제물입니다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목할 때에는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제물되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물됨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목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뭐였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끝냈다 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법이 완전 끝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죄하고는 상관없죠 물론 뭐 해계하면 되지만 해계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몸에 고통이 온다니까요 마음에다가 여러분이 죄를 지면 마음이 안 편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정입니다 아십니까 불신앙하더라도 몸이 안 좋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면서 요한범 14장 6절에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샘이 나로만 깨어나오기 걸 잡니다 선지자 정말로 누가 꺼지냐 이 사탄을 하나님의 알람에 마귀를 미납니다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끝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범 19장 30절에 마음이 힘써 내가 다 끝냈다 여러분의 인생 끝나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걱정이 없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들어닿기도 걱정이 없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 그걸 내가 사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저는 상당히 편하게 살죠 병하고 상관없다 나는 병하고 상관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창조주 나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요 어찌 내가 병들었을지 그냥 있겠느냐 나보고 너 병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서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들까 봐 걱정이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정의 식구들 혹시 병들만 넣었다나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이 사람 나이 많으니까 내가 옆에서 툭툭 칩니다 여보 사는 게 내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손에 있어 흙덩어리야 흙덩어리가 움직이면 살아나 나이도 상관없어 요새 그러죠 당신 얼굴 많이 좋아졌어 당신 요새 살찌고 있어 항상 저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기도를 해 준다고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잠자기 전에 기도해 주고 또 아침 일 나면 또 기도해 주고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어디서 기도해 줍니다 왜 나이 들었으니까 본인의 믿음이 약할 때 내가 기도로 밀어줍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부부 아닙니까 이게 사랑 아닙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제대 8절 세상에 아브라함과 다이시 일한 것도 없이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데 참 행복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일한 것도 자랑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하늘에 붙어오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막 쏟아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강해서 하나님이 자꾸 쏟아줍니다 제가 솔직을 해요 제가 27년 만에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사실로 아 주님이 십자가 이 말을 했는데 이제 나는 없구나 이제 나는 다 끝났구나 나는 어떤 문제도 문제없다 이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쏙했어 예수 믿을지게 벌써 이게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을지게 바로 바로 이게 와야 됩니다 예수 내가 지금 이제 우리 동국계 교육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좀 심으려고 그래요 정말 다 끝났어요 안 끝나면 여러분 손해합니다 안 끝나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단이가 자꾸 여기 웅덩이 빠지게 합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다 끝났으면 끝났죠 그러면서 참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셨잖아요 다 끝났다 해방됐다 로메스 8장이지 완전 해방됐다 해방입니다 걸려들 거 없어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걸려들만 안 됩니다 사람이 걸려들만 안 돼요 우리는 병에 걸려들거나 세상 문제나 사건에 걸려들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해방을 준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해방을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신을 영적기도지요 네가 이 사실을 떼들고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럴 적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이죠 우리는 영접할 적에 하나님의 자녀여 양자영이 와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에게는 상속자로 유옵자로 전부가 올 것입니다 유옵자로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다 왔다니까요 이건 내가 달랑케도 하나님이 챙겨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챙겨주기도 했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널 느낍니다 오산서 제가 개척할 적에도 3년 동안 사례비 안 받은 도구 하나님 다 챙겨줘요 신기한 걸 봤습니다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주인이 주님이라면 주의 종을 채워서 당신이 써먹는다면 그 써먹는 주의 종에게 돈을 대줘야죠 그렇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이런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그때 결국은 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왔잖아요 예수교도 영접할 때 내 속에 성령이 와 있잖아요 이 성령께서 나의 영적 서성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밝히 보고 살아가는 서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사람이 가르치가 깨달은 건 아닙니다 우리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실제로 영적 서성이 돼서 우리를 하는 그래서 바울은 이 축복을 깊이 누리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곳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엉켜가지 살지 말고 퇴근 시간에 조용히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하루에 삶을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사건지 돌아보면 됩니다 저는 항상 그 부분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라비아에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이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 정말 그 바울이 깨달아 보니까 이 갈라디아 성 1장 3장 1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다는 것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있다는 것 그런데 이 십자가에 갈라디아 성 2장 20절에 나도 못 박혀있다 아멘입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음입니다 내 인생의 옛사람이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또 내 육체도 갈라디아 성 5장 24절에 내 육체도 못 박혀 죽었다 내 육체도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 6장 14절에 내가 세상에도 못 박혔다 아멘입니까? 나도 이미 세상에도 못 박혔다 그리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나도 못 박히고 내 육체도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아브라엘피아에서 이런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건드리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게 어디로 갑니까? 영화문 19장 37하고 같이 엉켜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입니다 여기는 선배들이 가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 신의 산 이 선배들이 가서 이 하나님 것을 찾은 곳입니다 바울 이전의 선배들이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주력기 3장 8절에서 10절이 12절이죠 12절 모세가 80년 만에 결국은 거기 가서 하나님 것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그렇게 한 곳이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엘피사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때 복음의 결론이 나왔지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 것을 찾았지요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군이 네가 좀 가라 미션이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도망잡니다 아니야 내가 정령도와 함께겠다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 아라비아에서 이 바울이요 뭘 찾겠어요 그 선배들이 찾은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찾았지요 그리고 특히 이것도 추리의 게 뭡니까? 왕상이죠 왕상 19장 뭡니까? 왕상 보면 19장 1절의 20절입니다 엘리아가 이 신의 산에 부른받았잖아요 하나님 날 거다 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에서 복음 결론이 났습니다 이거 봐요 그렇게 능력의 종 대단한 종이 기도의 종이 어디였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라비아를 불렀잖아요 여기 와서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 것에 대해서 그때서 복음 그때서 미션 이제 능력은 자기가 항상 가졌지요 그 엘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선생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엘리사가 세 가지 다 있죠 엘리사는요 복음 미션 하나님 주신 당신의 계획 그러면서 그는 갑절의 영감 미션이 있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굉장히 큰 은혜 받았어요 내가 칠천 제자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내가 고민이었어요 이렇게도 커야 보고 저렇게도 커야 보고 아직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어떤 깊은 사실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목사되어 있는 사람 많아요 못 찾아보면 목사되겠죠 이런 사람이 목회한다 그 교회는 막 끝나니 그런데 엘리아 같은 목회자가 있어요 엘리아 같지 이 엘리아는 누구니까 굉장하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 앞에 말이지 기도해가지고 불롱 답받고 말이지 바흘에서 이제 아세렌이 850명을 죽이고 말이야 심지어는 그 말이지 왕후를 상대해서 이금치금 우상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즉에 그가 엎드려 기도할 즉에 비가 왔잖아요 굉장한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이거 아닙니까 나도 능력 처음 해서 나도 기도 응답 받아 이게 전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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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잖아요 그런데 왜 전부입니까 때가 되니까 이사벨이 칼날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나 좀 덮고 가라고 한계가 오잖아요 그렇게 능력의 종이고 그렇게 해도 그 얘기는 뭐가 안 됐어요 보금이 없었어요 보금이 결론이 안 왔어요 보금이 안 보금 결론 안 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나 듣고 하나님 죽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랩산에 신해산에 불러가지고 이 보금을 줬잖아요 보금을 주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션을 줬어요 야 네 제자 엘리사를 갖다가 네 후회자를 세워라 그래야 도단수 운동할 거 아니냐 그런데 엘리사는요 세 가지 다 왔어요 사실은 엘리사가 보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행가입니다 이제 자기가 농사 짓고 있는데 선생님이 엘리사가 와가지고 옷을 탁 던졌어요 그 옷을 탁 던진 순간에 뭐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아버지하고 입 맞추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가정을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도 파티하고 그때부터 엘리아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지 못했겠어요 엘리아가 늦게 보금 깨달았으니까 자기가 보금 못 깨달을 한 게 왔잖아요 그럼 엘리사하고 계속 다니면서 보금 이야기 했겠지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엘리아스를 통해서 보금의 결론이 왔고 그때마다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단수 운동의 미션이 왔지요 그러면서 그는 선생이 가진 갑절에 영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다니까 아 우리 동북계 앞으로 7천 사역자 정말로 우리 사무엘 가는 사무엘은 반드시 이게 먼저 와야 된다 이게 와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미션을 받게 돼 있어요 미션이 오면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제 이거는 바로 성령충만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는 뭐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이제는 엘리아가 엘리사를 덧구덩이면서 이 속에 이것을 어떻게 연도받는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는 보면 알잖아요 우리 교회 50명이 다 보입니다 그분의 영적 상태 보금 상태 믿음 상태가 다 보입니다 그러면 보면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이 세워진 사람은 뭐 이미 손 안 대도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을 세우는 업은 이 한 사람이 또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이런 일을 안 해요 이런 짓도 안 합니다 이런 짓은 양을 망치는 기니까 그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칠천 제자를 세우게 해서 나부터 먼저 나부터 먼저 보금 속으로 칠천 미손 속으로 그래서 저기는 늘 성령 충만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먼저 이 사실을 깨달고 엘리아 같이 먼저 깨달고 그리고 엘리사 같은 여러분들을 또 로마스 16경의 로마스 정말 우리 충직자들 이 사람들 다 보금 결론 나도록 하고 미션을 받도록 하고 이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그리고 미래 칠천 우리 동북계 미래 칠천 애들 사실적으로 해야 되겠죠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7절이죠 이제 자기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해서 안 갔습니까 이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에서 그 선배들이 사실화된 이 보금과 이 미션과 하나님의 그 갑질의 영감 속에서 이제 이 바울이 평생 사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에루살렘에 안 갔습니다 그 가서 보고하러 갔지 여기 엉키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라비아 같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정말 오직 우리 선배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 것을 찾아서 누린 것 같이 우리도 이런 축복의 역사이 있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난 것 찾으러 아라비아로 간 바울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랩런트 대회 정말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님 것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이 이번 WRC를 통해서 역사에 주옵시고 이걸 방해하는 허감의 세력을 보좌우필의 왕래싱크를 대고 하늘군데를 통해 꺾어 주옵시고 보좌로부터 생수가 보좌로부터 말씀이 보좌로부터 삐치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